반갑습니다. 현수쌤입니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한 번 더 바뀌어요. 이번에 지금 현 중3 되는 친구들, 2024년 기준으로 중3 되는 친구들부터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랑 가장 많은 질문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2024년인데 2022 교육과정을 왜 합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교육부가 2022년에 고시했기 때문에 2022 교육과정이고 여러분 7차 교육과정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차, 2차, 3차, 5차, 6차 그리고 7차가 적용되고 나서는 8차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개정 7차라는 말을 계속 붙였거든요. 근데 네 번째 교육과정으로 바뀐 거예요. 개정 7차 중에서 네 번째다.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개정 7차 교육과정이다. 라고 이제 돼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다. 바뀐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2024년에 중3 친구들이 2025년이 고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2 개정이 적용되는 게 최현 중3이다. 2024년 기준으로 중3 친구들이 2025년부터 적용을 받을 것이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밀려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2027년 고1, 고2, 고3 이때 이제 고3 돼서 수능을 보는 그 시험이 첫 번째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 수능 시험이겠죠. 무엇을 배우나요? 지금 2015년에 고시한 교육과정으로 적용을 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2022 개정으로 들어가서는 공통수학1, 공통수학2, 그리고 수학원은 대수라는 제목으로 바뀌고 미적분, 미적분, 2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 기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이 돼 있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 일단 이름과 과목은 이 정도로 바뀌는 것이고 세부사항이 공통수학1에서는 여기 보시면 행렬과 그 연산이라고 돼 있죠. 이게 공통수학이라는 말 자체도 예전에 6차 교육과정에 대한 과목이거든요. 그때 배웠던 행렬이 다시 한 번 생깁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그때만큼 심화과정까지 배우지는 않고 기본 내용 정도만 다루는데 여러분이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는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수학상이라고 해서 고1 때 배웠던 건데 이게 바뀌어서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뚝 썰어가지고 공통수학2, 그러니까 2학기로 넘어간 거예요. 1학기에서는 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경우의 수, 행렬 이렇게 대단한 4개가 되는 것이고 공통수학2, 그러니까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에서는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산모사이긴 해요. 조산모사인데 내용이 빠지거나 삭제되는 건 없고 추가된 거긴 하지만 동해방정식이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고1 때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학1, 지금의 수학1이 대수라는 과목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미접분1이라는 과목은 현재 수2인데 미접분1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과 접분, 동일하죠. 그리고 확률과 통계도 동일하고 대신 여기 보시면 원순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순열, 원순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거는 다시 뺐다가 다시 생기더니 또 빠졌어요. 그래서 없어진 거고 그리고 여기 함수와 그래프 2009 교육과정의 표본 비율, 모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부활됐어요. 확률과 통계 마지막 단원이었고 학생들이 정말로 너무 많이 안 외워서 내가 눈에 수능 지진 날지 않는 이상 외워야 된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지진 났던 해가 있었거든. 수능이 연기돼서 그 기억이 났던 단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지금 대동소의 하긴 한데 큰 틀은 거의 기조가 유지가 되고요. 과목의 제목 정도는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접분2에서는 수혈의 극한 미분법 접분 동일하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공간벡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놈이 없어졌는데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기아 선택자들이 조금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선택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통과목이 수학1, 수학2 공통수학1, 공통수학2 이렇게 들어가고요. 일반 선택과 진로선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일반 선택이 대수와 미접분, 원 그리고 확률과 통계까지만 수능 시험범위고요. 여기서는 수능을 시행하지 않아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1, 2, 3 상관없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과목을 5등급 상대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몇 등급이에요, 여러분? 지금 9등급이죠.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도 내신이 절대평가인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험을 안 보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 안에서 비율을 나눈 것이 무의미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수능에서는 심화수학, 미접분투, 기아, 여기 진로선택과목, 이건 시행하지 않고 이 부분만 수능에서 시행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신 5등급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4, 7, 10이라고 해가지고 이 비율이 우리가 1, 2, 3등급까지가 만들어졌던 비율인데 바뀌어가지고요. 5등급까지예요. 근데 5등급에 대한 비율이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게 균등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 10, 24, 32, 24, 10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균등 비율이라고 했던 건 처음에 나왔던 이기였는지는 몰라도 10%씩 나눠갖고 나머지 전부 다 5등급이다 그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23%까지가 여기 2등급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예전에 3등급이 지금의 2등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6%니까 5등급에서 6등급 사이 정도가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9등급까지 나눴으면 좀 세분화할 수 있는데 5등급까지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건 이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5등급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당연히 1등급을 무려 10%나 주기 때문에 우리가 4% 안에 들으려면 어려운 문제까지 모두 맞추고 100점 또는 하나 정도 틀려야 되지는 1등급이 나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야. 전교생이 300명이면 30명 정도가 1등급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에요. 내가 지금 1등급을 받고 싶으면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문제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점 앞으로 점점점 초고난도 문항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 문항보다는 반복하고 숙달을 해서 여러분이 기본 유형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하나 나오거나 안 나왔고 나머지 문제들을 얼마나 좀 많이 연습을 했냐 얼마나 충실히 기본 유형을 알고 있나 위주로 평가를 했었는데 다시 그 기조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신 시험 준비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물론 중요해요. 1등을 하려면 등급으로 따지면 무려 10%가 1등급이기 때문에 1등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위 10%에 들려면 이 유형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것이 많이 고민이 되면 지금 현 상황 기준에서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는 처음 배우는 내용도 많지만 중학교 때 내용 바탕으로 굉장히 유형이 세분화되고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미리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미리 공부를 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가능하다면 공통수학 2까지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비 고 1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의하답니다. 예전에는 예비 고 1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학 상이라고 해서 지금의 공통수학 1 1학기까지만 선행을 하고 2학기는 학교 가서 배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오히려 더 치열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1등을 받기 위한 10% 안에 들려고 그럼 가장 어려운 문제 빼고 나머지를 맞추는 전략을 취하는 친구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 여러분이 당연히 그 친구들과 같이 겨루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초고난도 문항보다는 반복하고 숙달하는 기본 유형마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계산 유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열심히 공부하셔라. 이런 내용입니다.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 살펴봤고 우리가 교육과정 바뀔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존에 지금 중학생이지만 현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행인 건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열심히 고등학생을 위한 과정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